안녕하세요 와이드 리딩 입니다 한 녀석의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는 책을 소개할 텐데요 이 책은 글쓰기 방법과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글쓰기 방법을 위해선 단어와 올바른 문장 사용 방법을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 위해서는 그 논술 글쓰기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글을 써야지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구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전 국어 교사죠 지금은 퇴임하신 것 같더라고요 논술 글쓰기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작성한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느낀 건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역어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책 표지입니다 이분이 저자이신 한효석 님이시고요 구글에서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는데 딱히 뭐 이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전에 워크플로이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느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좋았던 점은 올바른 단어의 사용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문장 그리고 글을 쓸 때 감정을 표현하는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엄청 굉장히 이런 수식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수식어를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좀 설명이 긴 문장으로 장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자가 중요한 정보를 캐치를 할 때 따로 정리를 해야지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저자가 쓴 글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냥 소설 읽듯이 그냥 한번 지나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한 권으로는 글쓰기 기술 습득에 대한 개요 같은 경우는 얻을 수가 있는데 자기 것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동계인데 글쓰기와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유시민 작가가 쓴 책도 있고 대통령 글쓰기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제 입맛에 맞았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중고서점에 가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두 번 정도 읽어보니까 이 책을 누군가에게 권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정보 습득을 위해서 검색을 자주 하는데 어떤 글은 쏙 들어오는데 어떤 글을 읽다 보면 핵심이 없어서 그냥 다시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글도 그렇지 않을까 약간 반성하게 되면서 이런 책을 찾아서 좀 체계적으로 좀 봐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됐고요 책은 크게 3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어 바로 쓰기, 문장 바로 쓰기, 본격적인 논술 글쓰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은 이 문장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쓰고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글쓰기 위해서는 지양해야 될 한마디로 사용해야 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단어 바로 쓰기 위해서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은 지시어 줄이기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 저 그거 후자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전자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지시어들을 글을 쓸 때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다고 소개돼 있어요 그리고 말 버릇을 글로 쓰지 않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글은 언문일식이기 때문에 말하는 그대로 글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거나 뭔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할 때는 그게 좀 불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구어체에는 사투리나 방언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복수점미사 들 바로 쓰기라고 있는데 그 의외로 이제 들이란 용얼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뭐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들이 아니죠 그냥 작품을 소개하면 해도 되는 거죠 불필요하게 들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 줄이가 있는데 뭐 홍길동의 작품 이렇게 했을 때 의 필요가 의가 굳이 필요 없는데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일본에서 의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일본은 무조건 의가 들어가잖아요 노라고 해서 그게 뭐 일본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줄여 쓰는 게 좋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조사 바로 쓰기인데 핵심이 뭐냐면 불필요한 단어는 굳이 쓰지 마라 이게 핵심인 거죠 가령 뭐 존칭 쓰지 않기인데 논리적인 글에서 가령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지칭을 할 때 대통령님이라 쓰지 말고 그냥 대통령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존칭 뿐만 아니라 높임말 같은 경우도 좀 쓰지 말아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논리적인 글에서는요 일반적인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뭐 편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높임말을 써야겠죠 가슴에 와닿았던 건데 쉬운 말로 쓰기 근데 사람이란 게 자기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렵게 쓰게 돼요 글을 어려운 자기 전문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쉬운 내가 쓴 문장이 나는 쉽지만 타인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띄어쓰기 규정이 제가 띄어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큰 도움 못 받았어요 오히려 띄어쓰기를 공부하려면 한글 맞춤법을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네 이 문장 바로 쓰기 부분인데 이제 단어에서 문장으로 넘어갔죠 좀 더 긴 것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명사문 줄이기라고 있는데 아 이것도 보니까 몰랐는데 생각보다 이 명사문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뭐 것, 뭐뭐함, 뭐뭐였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평사문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꼭 명사문으로 쓰게 되니까 글이 매끄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부풀리지 않기 부풀리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방금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용어들을 자제하라는 거죠 번역체 문장 버리기 이 번역체 문장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제가 또 굉장이란 말을 썼네요 번역체 문장 버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이 쓰고 있는 문장이 번역체인지 모르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장의 12번 글을 보면 아 이런 게 번역체이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얻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사절 업색이라고 있는데 명사문 자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3장은 이제 논술글 쓰기인데 이 논술글은 좀 뭔가 목차가 좀 중구난방이라서 나름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만 좀 중구난방이에요 보시면 목차가 뭐 소론, 본론, 결론인데 중간에 뭔가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죠 어려워서 읽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개요작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목차 정하는 부분이고 능력이거든요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개요는 어떻게 즉흥적인 사고방법과 단계별 사고방법으로 이렇게 짤 수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사용하면 이런 목차를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결론적으로 보면 목차와 구성은 체계적이지만 정보의 전달이 산만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적었는데 목차는 잘 정해놨어요 그리고 또 쉬워요 보면 1장, 2장, 3장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이 서술형으로 쓰다 보니까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자에게 좀 불친절한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351페이지에 이 작가가 창과 문헌이 있거든요 그 문헌이 다 글쓰기와 관련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또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351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밑에 수록을 해놨거든요 7페이지 머리말에 작가가 이 책을 쓴 동기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있죠 다듬어야 할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싶었다 그리고 논술글 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게 동기네요 10페이지에 책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1장, 2장, 3장, 3장, 논술글 쓰기 이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이 책의 구성인데 보면은 사례로 잘못 사용된 용어를 일단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잘못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1, 2, 3, 4 이렇게 잘못되어 쓰게 된 문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아주죠 그리고 다듬은 문장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 소개하는 문장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? 좀 마닿지가 않아요 머리에 짧게 짧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긴 문장으로 써있다 보니까 머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체적인 책 구성이 잘못된 사용례를 설명을 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듬어진 문장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예시를 들어요 예시를 들고 책 뒷부분에는 이 예시와 관련된 모범 답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책의 구조인데 아... 어때 보면 좀 뭐라고 했냐 좀 불편해 읽기에는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351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창고 문헌인데 전부 글쓰기와 관련된 창고 문헌들이죠 보시면 여기에 베스트셀러와 관련된 글쓰기 책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? 오히려 이런 책들이 더 글쓰기와 도움이 더 되겠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 책은 논술 글쓰기로 해서 나온 책이지만 일반적인 글쓰기 능력을 함량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일독을 권하긴 하는데 이거를 꼭 사서 보세요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상 한효성님의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번역 문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거를 인지한 것만으로도 뭔가 얻었다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